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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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어떠한 방향으로 향해가는 느낌을 부여하는 조사는 A입니다. 히라가나의 해를 사용하는데 조사로 읽을 경우에는 A라고 읽고 의미는 으로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용해는 일본으로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연습해 볼까요? 학교 저는 학교에 갑니다. 저는 학교에 갑니다. 학교 회사 나는 회사에 갑니다. 회사 나는 회사에 갑니다. 회사 회사 한국 한국 저는 한국에 갑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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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국에 갑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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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국에 갑니다.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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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미술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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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도서관에 갑니다. 영화관 저는 영화관에 갑니다. 영화관 나는 영화관에 갑니다. 저는 영화관에 갑니다. 영화관 저는 영화관에 갑니다. 박물관 나는 박물관에 갑니다. 박물관 나는 박물관에 갑니다. 박물관 박물관 나는 박물관에 갑니다. 박물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